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23%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.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,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3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%로 직전에 이뤄진 3월 4주 조사 결과보다 61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반면 부정평가는 3월 4주보다 10%포인트 오른 68%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외교 등을 이유로 꼽았고 부정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와 소통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.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차 제공 우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.1%로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의 ±3.1%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